이제 맛보기 직전입니다. 지금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래로 표현할까요? 아, 좋죠. 으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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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다다다다. 자, 기대하시라. 괴봉박두. 국물 맛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향부터가 확 나네요. 요즘 다이어트 유지하시느라고 소식하시는데도 어머. 누가 소식한대요? 그러세요. 이게 식초가 보통 식초하고는 조금 다른. 약간 그 꽃향이 스며들, 촉촉하게 스며들면서 이 식초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조금 부드럽고 약간 향긋한 이런 느낌이죠. 성공해요. 튀깁을 따로 한번 먹어봅시다. 튀김, 궁금해요. 마리골드 튀김. 보기만 해도 바삭거래, 지금. 아...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이게 사실 이렇게 꽃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아, 나 어떡해. 숙주 넣었어요, 아까? 숙주가 또 있어. 숙주만 들었잖아요, 숙주. 아, 뭐야, 보물찾기야, 뭐야? 자꾸 자꾸 내가 좋아하는 거 자꾸 나. 정말 가슴 설레게 이럴 거야? 더 파봐요, 혹시 다이아몬드 들어있을 수 있어. 지금 맛있으셨네. 그리고 옆에 소스를 조금 더 듬뿍. 너무 좋다. 숙주 들어가니까 또 다르고. 이번이 그냥 가득 가득 지금. 청경채하고. 부럽다. 뭐라 그럴까? 소개팅 맛이라고 할까? 소개팅 맛? 가슴이 설레고 계속 알고 싶은 맛? 점점 알고 싶고. 비유 너무 좋으시다. 너무 잘 드십니다.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먹기, 너무 잘 드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